멸치국수집인데요 들어가려고 했더니 자리가 없어서 3,500원 194,000원 193,000원 자리가 없어서 잠시 기다리면서 거리 구경 중입니다 동릉동이 원조를 찍을 수가 있나봐요 자 이게 멸치국수 같은데요 수제비? 수제비인가? 여기도 이제 스키 잘 자라고 있던데 수제비 1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어 손님들이 어우 자리가 압자까지 기다리고 있네요 자리들이 일정한 조금들 거리는 조금들 대기 우선 조금들 수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맛있어 본부 어우 호즙하고 좋네 국물부터 아 국물이 칼칼하고 맛있네요 자 이쪽으로 칼칼을 하나 올려서 칼칼을 하나 올려서 음 어우 너무 맛있어 아 맛있네요 깨끗이 씹히겠습니다 그리고 가본창은 나중에 칼칼을 입력하는데 이렇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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